미트파이와 케밥 안녕하세요. 케빈이에요. 네, 오늘 먹을 음식은 미트파이와 케밥 그렇게 준비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주 먹었던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케밥 소고기 케밥 이건 고즈라메라고 시금치와 페타 치즈를 빵에 눌러서 만든 음식이고요. 감자튀김 토마토소스 하나는 미트파이고 하나는 미트파이에 베이컨 치즈 셰프스파이 이렇게 생긴게 셰프스파이 위에 감자를 갈아서 만들었고요. 맛있는 면은 펩시로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게 맛있다고 하면 셰프스파이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요. 저는 여러 개의 만난 셰프스파이 마카롱 주인공 탕후루 캣시로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저는 오늘의 음식을 먹은 라면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라면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 정말 맛있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락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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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ive 단무지 직접 드세요 마카롱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치즈볼 오늘도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다음번에 먹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